네, 이데일리 TV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앱지스, 안한티, 넵튠, 우리기술투자, 하나솔루션, 크래프토, 삼성중공업까지 선정을 했고요. 한국경제TV는 삼성물산, 크래프톤, 하나솔루션, SK바이오사이언스, 일진 머트리얼즈, 그리고 영호DSP, 다나화까지 올렸네요. 매일경제TV로 갑니다. 카카오뱅크, 에코프로, 삼성전자, SK바이오사이언스, 후성, 크래프톤까지 선정됐고요. MT에는 신텍, CJ제일재당, PI첨단소재, SK바이오사이언스, 크래프톤, 코미코, 하나솔루션, 영호DSP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네, 오늘장에서의 특징주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반적인 특징주는 아무래도 신규 상장된 크래프톤과 카카오뱅크, 거기와 덧붙여서 오늘 임상 3상 허가가 떨어진 SK바이오사이언스. 그다음에 그것을 제외하고 난다면 나머지는 거의 개별 종목인 것 같습니다. 시장에 있어서 집중되는 종목들이 그렇게 크지 않고 이슈화 종목들을 빼고 나면 그나마 각 전문가 분들께서 선호하는 종목 위주로 선정을 한 것 같고요. 그만큼 시장에 있어서 힘이 응축되기보다는 좀 분산된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슈가 있는 종목들로 어쨌든 좀 쏠리는 모습인데. 그러면 첫 번째 종목으로는 어떤 종목? 아무래도 저희도 거론할 수밖에 없겠죠. 크래프톤입니다. 크래프톤 같은 경우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가에 대한 논란들이 분명히 있었던 주식이긴 하죠. 그래서 오래간만에 오늘 시초가에서 우리가 이제 공모가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게 밑으로는 10% 위로는 2배까지 올라갈 수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따상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따블의 상한가를 바라보는 모습.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이틀에 걸쳐서 따상 비스무레한 모습들이 보여지긴 했죠. 하지만 크래프톤은 10%가 빠지면서 기준가가 설정이 됐습니다. 49만 8천 원에서 44만 원대까지 10%가 떨어지면서 거기서 결정이 됐고 거기서 지금 현재 4% 정도가 더 빠지면서 43만 원대 움직이고 있다고 보여지죠. 오늘 장중에 등락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이 등락폭의 기준은 44만 원을 기준으로 한 거고요. 공모가를 기준으로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에서 보는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는데 일단 공모에서도 그렇게 흥행에 성공하지는 못했죠.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단일 게임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들이 나오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을 하는데요. 오버행 이슈 그러니까 공모 전에 갖고 있었던 물량들 그리고 공모에 받았던 기관과 외국인의 물량들이 오늘 동시에 쏟아지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매물의 매물을 부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카카오뱅크와는 다른 모습인데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상장된 첫날 외국인들의 묻지마 시장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가격 형성대로 좀 보여줬고 그게 이제 개인들의 매수가 다음 날 들어왔고 오늘은 차익 매물들이 나오는데 일단 그러한 모습들 보이기 전에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첫날부터 매물들이 좀 쏟아진다라는 거죠. 이제 투자자분들이 좀 냉정해지셔야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무조건 따상을 간다? 제가 증권 쪽에 거의 30년 가까이 있었습니다만 올해 처음 듣는 단어고요. 보통 공모 가격에 대한 선정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평가를 잘 하셔서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좀 안타깝지만 흥행에도 실패했고 상장 첫날도 흐름이 참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크래프톤을 봤을 때 이제 앞으로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은 펀더멘터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크래프톤 앞으로 전망은 좀 긍정적일까요? 일단은 펀더멘터리와 수급 둘 다 꼬여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펀더멘터리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고평가 논란들이 있다라고 보면 한쪽에서 고평가라고 보는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주저하는 면들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러다 보면 수급이 또 뒷받침 안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인 생각만 갖고 있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울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보유자도 지금 상황에서 공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약간 정리하는 수준을 밟는 게 나이 것이고 리스크 관리에 좀 치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주가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긍정적인 생각만 갖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래프톤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볼게요.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코로나19 백신 문제가 현재 지금 부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위탁 생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조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오늘 또 뉴스가 나온 게 자체 백신에 대한 임상 3상을 시작하라라는 허가를 또 받았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고무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러한 백신을 위탁, 아직은 이제 3상은 들어가는 거고요. 위탁 생산하고 있는 부분들이 과연 영업이익률이 높냐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영업이익률이 좋았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높은 영업이익률을 당분간 좀 부과할 수 있다. 우리가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주기적으로 맞아야 한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백신을 계속해서 생산해내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위탁 생산이 됐던, 자체 생산이 됐던 영업이익률이 따라온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차트가 좀 솟아왔죠. 물론 오늘 차트가 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차트가 우상화하는 추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우리가 오늘 또 시장에서 강한 게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니겠습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더불어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서로 양대, 축이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 높은 생산력을 갖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두 회사가 제약바이오 섹터들을 좀 이끌 가능성이 있고요. 물론 이들이 모든 제약바이오 섹터들을 이끌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국 제약바이오 섹터들도 이익이 나는 이러한 긍정적인 주식들 위주로 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백신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잘 이게 이루어진다면 내년 상반기에 국산 첫 백신이 탄생할 수도 있는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잖아요. 제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사실 SK바이오사이언스도 우리가 IPO 얘기를 앞서 한 것처럼 상장을 하고 나서 사실 조금 힘든 종목 중에 하나였잖아요, 이 종목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석대로 본다라면 지금 우리가 또 하나의 소테마가 형성되고 있는 게 상반기 때 상장된 종목들의 시세가 지금 제대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증권회에 들어와서 공모주 투자에 대한 것들을 배웠을 때 어떻게 배웠냐라면 처음에 상장이 됐을 때 기대감으로 일반 투자들이 붙을 때 그것은 따라붙지 말아라. 그 이후에 오버행 이슈 그러니까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서 기관 물량들이 소화된다면 그러니까 차트가 솟았다가 이렇게 라운드 형태를 그리게 될 때 그 라운드 형태를 그리는 끝 무렵에 가서 매수를 해서 본질 가치를 따져줄 때 매수를 해라라는 부분들이었는데 지금 이제 상반기 때 신규 상장된 것들이 3개월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올라간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지금 투자자분들이 많이 현명해지셨고 정석대로 하는 투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무조건 공모해서 따상이 간다.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주식에 대해서 좀 덜 배우신 거고요. 제대로 배우신 분들이 이제는 주식 투자에 적극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모주도 공모주지만 지금의 흐름대로 봤을 때는 일단 추세를 좀 보면서 다시 한번 접근하는 이런 전략들도 유효할 수 있으니까 공모주에 무작정 들어가는 것만은 또 그게 해답은 아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SK바이오사이언스 두 번째 종목으로 알아봤고요. 마지막 종목은 어떤 걸 보면서 올까요? 마지막 종목은 심택인데요. 지금 이것은 삼성전자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께서 이제 나오셨습니다. 물론 아직 완전한 형태의 석박은 아니죠. 가석방이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재판이 두세 개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또 구속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들도 일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짧은 시간 내에 해결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물론 취업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무래도 중요한 의사결정은 주주로서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 DDR5에 대한 기대감들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윈도우 체계가 이제 11로 바뀌죠. 조만간 그렇게 된다면 이게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떠받칠 수 있는 디렘 부분들에 있어서의 성능 개선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DDR5로 진행이 돼야 되는 수준인데 과거 DDR3에서 DDR4로 진행이 될 때 심택과 같은 반도체 부품 업체들이 상당히 수익도 좋았고 이익도 주가도 상당히 좋게 흘러갔었던 과거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물론 주가가 선 반영된 면도 일부 존재하긴 합니다만 어찌 됐든 다시 한 번 우리가 DDR5 시대를 맞이해서 반도체 부품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당장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물론 수혜가 2, 3년에 걸쳐서 나눠서 이루어지죠. 지금 당장 내일부터 DDR5를 써라 이건 아니죠. 쓰다 보니 윈도우 11이 기존 체제에서는 조금 어려워지다 보니까 새로운 체계가 진행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주식이라는 게 현재로서는 투자할 만한 투자처가 원활치 않은 상태에서 이와 같은 반도체 소부장 쪽과 관련된 주식들에 대한 관심들은 지속적으로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 쪽 계속해서 봐야 한다. 그리고 심텍 삼성과 관련해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지만 DDR5 쪽의 수혜주로서도 계속해서 좀 거론이 되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증설 이슈도 있고요. 호실적도 있고요. 자, 오늘 심텍 같은 경우 3%대 강세 흐름 지금 시장 흐름 속에서도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파란불로 시작이 됐었는데 상승 전환을 했네요. 3만 1,750원대 흐름 함께 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텍까지 또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